자 46페이지 보시면 지적측량이 나옵니다. 지적측량 자 지적측량도 사실은 지적기사분들은 공부할게 엄청 많겠죠? 근데 우리는 법에 나와있는 조문 몇개를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낼거냐? 고개 집중을 하셔야지 실제로 여러분이 무슨 지적기사가 돼서 측량할거다 이런거에 기준을 두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요 이게 되게 적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집어가지고 그거만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시면 안되고는 딱 법조문 범위 내에서만 딱 축소를 해야 됩니다 자 46페이지 보시면 지적측량의 목적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 있는건데 자 앞에 보세요 지적측량의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토지 있죠? 지적공부 있죠? 토지에 있는 사항을 지적공부에 갖다 쓰는걸 뭐라 그래요? 등록하죠 토지 한필지 한필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을 조사해서 등록하는거 이게 측량 그래서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좌표를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거죠 그중에 경계를 어디다 등록해요? 지역공부 중에서도 경계는 경계점점이 왜 이래요? 경계는 도면에, 도면에,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뺌, 경계는 도면에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쌈나면 복원해야 되겠죠? 복원할 때, 복원할 때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그래서 측량의 목적이 두가지에요 등록하거나 복원할 목적이다 등록하거나 복원할 목적이다 우리 교재 보세요 46페이지 맨 위에 4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두가지 목적이에요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각필제, 경계, 좌표, 면접 이 세가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측량하면 경계, 좌표, 면접 얘네들을 정하는 측량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적측량 중에 특별히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특별히 포함한다고 써지고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 개발했을 때 하는 측량이고요 지적재조사측량은 말 그대로 재조사할 때 하는 측량입니다 얘네들도 특별히 우리 지적측량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시험문제 뭐라고 낼 수 있을까? 제외한다고 되겠지 뭐 제외한다고 그렇죠? 포함한다예요 우리나라 지적조사는 우리나라 지적조사는 1912년도에 1912년도면 일본사람들 들어와서 2년만이죠 바로 지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게 토지대장 그리고 몇년 있다가 나머지 대충 만든게 임야대장 그럼 우리나라 지적조사는 일본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냥 계속 쓰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썼단 말이에요 썼다가 지금 100년만에 지금 제조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제조사 측량은요 지적법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제조사 특별법이란 걸 또 만들었어요 그 특별법 해가지고 100년만에 우리나라 지적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적측량에 포함시켜야 돼요? 제외시켜야 돼요?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법에 있는 측량이긴 하지만 지적측량에 포함시키자 포함된다 그럼 우리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이 의뢰를 할까요? 국가적으로 계획 세워서 할까요? 국가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는 지적측량이 있죠 그러면 제조사 측량도 토지소유자가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제외 된다 의뢰하는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제외 된다 제외 된다 의뢰하는 지적측량은 아니다 지적측량이 맞긴 하지만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 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 48페이지 있습니다 48페이지 맨 밑에 48페이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4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에게 의뢰한다라고 했는데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은 제외입니다 여기서는 제외예요 의뢰 사유에서는 제조사 측량은 제외 된다 그러나 지적측량이 맞냐? 그러면 맞다 그래야 돼요 맞긴 맞다 그러나 의뢰 사유에서는 제외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연습을 제가 48페이지 맨 위에 48페이지 맨 위에 기출 연습 두 개 나눴어요 사이드에 기출 연습 1번에 보시면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측량 할 필요한 경우 이게 제조사 측량이죠 이것도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 된다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역에 따른 경우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역사죠 의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적측량 포함되지만 의뢰 대상은 아닌 지적측량이다 라는 거죠 기억 나온 김에 고민대 참고했습니다 참고 지적측량 수행자 그렇습니다 수행자 수행자는 두 가지에요 측량업 등록한 자 하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지적공사가 있었어요 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가 이름을 바꿔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꾼 거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옛날에는 지적공사를 했어요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 줄여서 공사 저는 공사에요 이걸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러면 안 돼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공사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다른 거예요 공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얘네가 지적측량을 독점하니까 지적측량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우리도 같이 살자 나도 자격증 있다 라고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넣었어요 헌법재판소에 들고 들어가서 지적법이 얘네만 지적측량 하도록 돼 있는 거는 위헌이다 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그랬어요 맞다 맞다 그래서 지적법 고쳐서 공사가 독점적으로 하지 말고 이 양반들도 요건 갖추고 등록하면 해주게 해줘라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가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다가 국회의원들 이거 지적법 개정하셔 이거 공사만 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도 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해서 국회에다가 입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정한 그 시안 마지막 날 몇 년 동안 제가 까먹었는데 몇 년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셔라고 국회에 보냈거든요 3년 전에 보냈는데 계속 있다가 그 해 12월 30일에 개정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써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30일까지 통과 안 되고 31일에 통과돼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언제 개정되냐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때 개정서에서 나온 게 등록한 업자 지적증량 업 등록한 자 하고 공사하고 합쳐서 말을 만든 게 수행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행자라는 말은 나오는데 공사랑 업자라는 말이 이제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범위 내에서는 그냥 수행자라고 말해요 수행자 수행자는 예전에는 공사였는데 요즘은 등록한 업자도 있다 둘을 합쳐서 부를 때 수행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적증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적증량 수행자한테 갑니다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될까 소관청한테 한다 그럼 틀리겠지 됐죠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수행자한테 한다 측량 의뢰를 소관청이 한다 틀리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보이시죠 거기다가 소관청에 의뢰한다 X라고 쓰세요 소관청에 의뢰한다 X 소관청에 신청하고 소관청에 의뢰하고 이런 거는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소관청이 신청하면 소관청이 공사에게 넘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행자한테 먼저 가서 의뢰를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당연히 의뢰하는 수행자에게 측량 수수료를 내줘야 되는 거죠 됐죠 다시 돌아옵니다 한 장 앞으로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에 지적측량의 대상 하고 나오죠 지적측량의 대상 칠판 보시면 지적측량 중에 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초측량이라고 있어요 기초측량이 뭐냐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기준점 기준점 밖에 나가시면 땅바닥에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있습니다 도근점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쭉 설치될 때 그냥 했겠어요 측량 했겠어요 기초측량 3개 있어요 삼각측량 보조측량 도근측량 이거 합쳐서 기초측량이다 기준점이 3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적측량 중에 기초측량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초측량 하고 나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런 기준점들을 기준으로 내 땅 측량을 하겠지 내 땅 니 땅 이거 측량 이거 세부측량 세부측량 세부적으로 한식측량하는 거 세부측량 세부측량이 많단 말이죠 그동안 배운 모든 측량들이에요 복구할 때는 복구측량 신교등록할 때는 신교등록측량 등록전환할 때는 등록전환측량 분할할 때는 분할측량 합병할 때는 없어요 합병측량 없단 말이에요 덥석 합병측량 이런 거 망하는 거예요 지목변정할 때는 없어요 지목변정측량 없다 그랬죠 말소할 때는 말소측량 있어요 축첩변정할 때는 축첩변정측량 정정할 때는 정정측량 어렵지 않죠 도시개발할 때는 뭘 없어 도시개발할 때는 도시개발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지적확정측량 이거 외워야 돼 이제 도시개발 사업측량 그런 거 아니라 도시개발할 때는 지적확정측량 이라고 쓰려고 했더니 써있죠 8번에 8번에 보시면 47페이지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지적확정측량 이거 나와 있어요 이거를 외우실 때 읽어보세요 경계점을 복원할 때는 경계복원측량 현황을 표시할 때는 현황측량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단순합니다 8번하고 10번 이거 바꿔요 이거 바꿔요 도시개발할 때는 현황측량 OX X 현황을 현황을 표시할 때는 확정측량 X 잘 보세요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는 경계복원측량 OX X죠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현황측량 이거 내기 되게 좋아요 잘 보세요 현황은 건축물의 현황 구조물의 현황을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이럴 때 무슨 측량 현황측량이에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시고 글씨로 확인하셔야 돼요 글씨로 글씨로 현황측량 현황을 표시한다 그러면 확정측량이 틀리는 거죠 현황측량 하면 현황측량 이걸 가지고 뭘 바꿨냐 잘 보세요 도면의 경계와 대비 보이시죠 도면상 경계예요 이거를 뭘로 바꿀까 실제 경계 실제 경계와 대비해서 그럼 틀려요 실제 경계가 아니라 도면의 경계 알겠죠 도면이 뭐 있죠 도면 뭐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해서 현황을 표시한다 이게 현황측량이거든요 이걸 지적도 임야도를 지형도로 바꿔냈어 작년에 지형도의 경계와 대비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그냥 말장난밖에 없대니까 뭔가 원리 파악해가지고 못 맞춰요 말장난을 어디를 칠 건가를 봐야 돼 정말로 상상지도 못했던 말장난을 쳤다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못 맞춰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만 다 맞춰도 12개 중에 11개는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뭘 칠 거를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외울 게 없어 이거 3개만 다 외우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8번 9번 10번만 파란 글씨 딱 넣어놨잖아요 보이시죠 10번에 보시면 지상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의 경계 밑줄 도면의 경계 도면의 경계 도면의 경계 도면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 경계죠 그러면 옆에다가 실제 경계 X 지형도 X 실제 경계 X 지형도 X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 하겠죠 검사 검사를 안 받는 거 두 개 해보셔야 돼요 검사 한번 현정의 현정의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 얘네들은 지적 측량이긴 하지만 검사 안 받아도 되는 얘네들은 현황만 보기 때문에 경계만 실제로 복원하면 끝나기 때문에 장부에 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검사 안 했다 검사 안 하는 게 두 개 있다 현정이 지금 47페이지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47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에 참고 한번 볼게 참고 자 연속 지적도다 이거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연결한 거예요 컴퓨터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측량에 활용할 수도 없는 도면이에요 연속 지적도는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아닌 거예요 편의상 그냥 간단히 만들어 본 거 이 정도란 말이죠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도 지적 측량이다 OX OX죠 그런 측량은 없단 말이에요 그 밑에 기출 연습 보세요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도 지적 측량 대상이다 OX 그 밑에 2번 보세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 한다 맞죠? 3번 보세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한 경우에 지적 측량 대상이 된다 X죠 지형도가 아니라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죠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죠 나머지들은 사실은 문제를 낼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현황 측량하고 확정 측량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고 검사 안 받는 거 편경이 이 범위 내에서는 걔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오고 있죠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측량을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측량할 일은 있어야죠 측량을 해야 돈을 벌지 나는 땅은 안 살 거다 그럴까요? 땅을 사야지 자 토지를 사시겠죠? 안 사요? 공인 중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하라고 했어요? 땅 사라고 했죠 땅 사라고 했잖아요 돈 조금 벌면 소고기 사먹는 거고 조금 벌면 소고기 사먹는 거고 많이 벌면 땅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인 농담이에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있어요 근대의 자본주의 역사는요 토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건물은 지금 허름없게 치잖아요 토지는 적어도 뭐 아예 없어지진 않잖아요 토지 바닷가 사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 사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사야죠 토지 땅을 사실 때 산자 붙은 거 사 안 붙은 거 사? 붙은 거 사라고 했지 붙은 거 산자 붙었으면 임야대장 등록지다 팔 때 산자 그냥 붙여 팔아 띄고 팔아 띄고 팔아야지 산자를 띄어 산자를 띄면 토지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등록전환 등록전환 신청을 60일이나 하는 겁니다 형질변경공사 60일 60일에 등록전환 신청을 하는 거죠 등록전환하면 면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등록전환 측량을 할 필요가 등록전환 측량을 할 필요가 등록전환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분할 측량 분할 측량 필요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산자 붙은 땅을 사가지고 임야대장에다가 이름 올렸잖아 등기에다가 소유권 저 등기 쳤잖아요 그럼 산자부터 있죠 산자 띄려면 어떻게 돼 등록전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 등록전환 측량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등록전환 하자고 김포시청에 가면요 김포시청 지속소관청 사무실에서 측량부터 하셔야 되겠는데 등록전환이면 측량하셔야 돼 만약에 지목변경 신청하면 측량을 할 필요가 없고 등록전환이면 측량하라 측량 어디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수행자한테 가시라 근데 실제로는 공사 가시라 그럴 거예요 LX공사 가시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가서 어떻게 돈 내고 의뢰를 하는 거지 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의뢰합니다 돈 내고 의뢰하는 거죠 등록전환 측량 평수나 여러가지 조건대로 측량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안 했어 이거를 소관청이 계획을 세워서 직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측량비용이 들어 안 들어 들죠 소관청이 대신 내 측량비용을 들여줘서 해줬어 직권으로 그죠 그러면 측량비용 증수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돈 내라고 할까 안 할까 해야지 직권으로 측량해서 정리해줬으면 우리한테 돈 내놔라 측량비용은 내놔야지 라고 증수할 수 있다 있다 근데 그 증수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다로 된 토지 그거는 증수 대상이 안내하라 배웠지 됐죠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자 49페이지 맨 위에 49페이지 맨 위에 4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누가 또 공부해놨죠 소관청이 직권으로 우리가 할 건데 직권으로 해줬어 그래서 직권을 정리했으면 측량비용 들었잖아요 소유질업자 측량비용 증수 한다 근데 안 하는 건 하나 있죠 다만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 말수했다 이거는 증수하지 안단 말이에요 원래는 측량비용 증수하는 거예요 측량비용 직권을 했으니까 측량비용은 돈 내놔라 니 땅 우리가 직권을 해줬다 자 측량비용을 증수합니다 지금 49페이지 맨 위에서도 두 번째 측량 비용을 증수한다 자 이러고 이게 사기를 칩니다 직권으로 정리했으면 토지이동 신청 수술을 증수한다 토지이동 신청 수술을 증수한다 X죠 뭘 증수해요 측량비용을 증수하지 자 다른 거요 신청 수술은 증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수술은요 되게 싸요 한필째 천원 한필째 천사백원 그 밖에 안내 그런 거 증수 하나 많아요 그럼 측량비용은 비싸단 말이에요 크게 들어가면 몇백만 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 비용은 증수를 해야 되겠다 바다로 된 토지를 증수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걔는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누구한테 해요 의뢰를 수행자한테 합니다 그럼 수행자는 결론적으로는요 소관청 공무원이랑 친해 결국 자기들 다 한통속이야 촬영되고 있나요 하여튼 그 양반들 그쪽 물이야 하여튼 친하셔 우리가 의뢰를 하면 우리 수행자는 소관청에 바로 보고 들어가요 그런데 보고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계획서 계획서 언제까지 다음 날 거기 다음 날 보이세요? 다음 날 다음 날 계획서를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수행자가 소관청에게 계획서 내는 거죠 이걸 바꾸는 거지 계획서를 소관청의 수행자에게 낸다 그러면 들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행자가 소관청에게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에다가 3일 액사로 쓰세요 3일 이내 그럼 드립니다 3일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바로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관청 입장에서는 계획서를 받았으니까 도움을 주거든요 도와줘야 돼 어차피 자기 친하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받으면 그 동네에 지적공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제공한단 말이죠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지적측량을 실시하죠 자 누가?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하고 나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검사가 들어갑니다 검사 검사 누가요? 자 검사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현경이 있어요 자 맨 밑에 49페이지 맨 밑에 니은 보세요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등록전환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검사를 받아야 돼 그죠 자 근데 이인의 현경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죠 자 검사는 자동으로 수행자가 소관청한테 제출합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지적측량 지적측량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초측량 하나는 세부측량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자 얘네들 다 검사 받습니다 검사 어렵지 않죠? 검사 검사는 좀 이따 보고요 자 기초측량이요 자 세 개 있어요 기초측량이 세 개 있어요 뭐 있을까 삼각측량 삼각 보조측량 도근측량 여기 세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측량이 되게 많죠? 자 복구할 때는 복구측량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측량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측량 분할할 때는 분할측량 자 도시개발할 때는 지적 확정측량 삼각측량 그죠? 그 다음에 현정이고 쭉 나와요 제조사측량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기초측량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느낌상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삼각측량 그죠? 삼각측량 그 다음에 세부측량이 되게 많죠? 그 중에 제일 정밀도가 높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 도시개발 자 그럼 도시개발 학정측량 미술시간 수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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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치적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정밀도가 높으니까 자 요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삼각측량 여기서 자 확정측량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소관청이 자 소관청이 검사를 하는 건데 자 요 두 가지는 요 두 가지는 시 도지사가 검사해라 라고 했었더랬다가 했었더랬다가 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돼서 자 시 도지사한테 요건 중요하니까 니네가 검사해야 돼 라고 보냈더니 시 도지사가 이걸 우리가 바쁜데 다 아냐 그렇다고 다 떠넘긴 중 그래 그래서 자 얘네가 뭐라고 했냐 그 동네 넓어요? 넓어? 넓으면 우리야 갈게 우리 갈게 좁아? 좁으면 여기 줘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넓으냐 좁으냐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얘네가 할 수도 있고 얘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규정이 좀 정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험문제에 얘기가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자 검사 누가 한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제출해서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관청이 검사한다 그래도 맞아요 원래 검사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시도사가 할 때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때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검사는 소관청이 한다 OX OX가 돼 원래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도사 검사하는 경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측량 중에 삼각 측량 그 다음에 세부 측량 중에 확정 측량 얘네들 무조건 다 시도사한테 검사받는 건 아니고 넓으면 시도사가 좁으면 소관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교재 보시면 자 49페이지 밑에 다만 있어요 다만 다만 49페이지에요 49페이지 맨 밑에 다만 보이세요 다만 다만 두 가지에요 지적 삼각 측량 성과하고 또 경위의 측량에 의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1번 2번으로 나눠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하에 고시한 면적규모 이상 이상 면적규모 이상이면 넓은 거죠 넓으면 누가 해야 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하는 거고요 미만 미만 미만이면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소관청이 검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좀 나눠져 있다 시조사가 검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상 미만 장난치기 되게 좋거든요 이상 미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시조사 검사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를 전부 다 소관청이 검사한다면 또 틀린 지문이 되니까 문제 낼 거리가 많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정도 일단 봐 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넘기시면 50페이지 넘어가시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측량기관과 검사기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측량기관, 검사기관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여기 표 있어요 표 측량기관은 원칙적으로 5일이고 검사기관은 4일이고 협의가 없대 그럼 원칙대로 가라 원칙대로 가면 5일, 4일이다 9일 안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거 시험을 어떻게 낼까 바꾸겠지 뭐 바꾸거나 날짜를 7일이나 10일로 바꾸거나 날짜 바꾸거나 두 개 순서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다음에 이거 측량기관, 검사기관이 정해져 있지만 그 동네가 기초 측량을 해야 된대 이런 기준점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동네래요 그러면 5일, 4일, 9일 안에 못 끝내요 못 끝내요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며칠 걸릴까요? 이거 설치할 때 기준점이 땅바닥에 딱 하나 설치될 때 한 점 딱 찍는다 라고 할 때 며칠 걸린다? 4일 2점 설치하면 4일 3점 설치하면 4일 15점 설치하면 4일 한 점 설치하나 15점 설치하나 똑같아 며칠 가산? 4일 가산 한 점을 설치해야 된대 그러면 원래 측량 며칠인데 5일인데 플러스 4하면 9일 검사가 원래 며칠인데 4일 플러스 4하면 8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점 설치하면 두 점 설치해도 똑같죠? 15점 설치해도 똑같아 그런데 16점을 설치하는데 그럼 여기 달라져요 16점 그러면 4일에다가 하루도 없죠? 그럼 며칠 가산 5일 가산 5일 가산 17점 18점 19점 똑같아요 20점을 설치하는데 아 그럼 어떻게 돼요? 4일에다가 하루에다가 하루도 없죠? 21점 22점 23점 똑같아 24점 설치하면 4일에다가 하루에다가 하루에다가 하루도 없죠? 25 26 25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15점까지는 며칠 가산? 4일 가산 15점 넘으면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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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하루 하루 하루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참 말이 웃기죠 여보세요 15점까지는 며칠 가산? 4일 가산 15점을 넘는데 16개서부터 몇 개씩 4점 증가할 때마다 4일에다가 하루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소식은 이거 출제 안 됩니다 출제 안 돼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으세요 여러분이 이거 계산해서 맞출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괄호 넣기는 한 번 나왔어요 괄호 넣기 괄호 넣기 15.4일 초과 4점 1일 이거 괄호 넣기 딱 좋단 말이에요 괄호 넣기는 잡아 나와요 괄호 넣기는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 이신천 거리가 되게 많아요 문제 거리가 많아 문구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걸고 들어가게 되게 많아서 계산 문제는 잘 못 냅니다 그러니까 괄호 넣게요 그러면 자기들도 의뢰받고 이거 계산하려면 난리 나겠지 지들도 헷갈려 뭐여가지고 그러냐 야 그냥 퉁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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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다가 퉁치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약이나 협의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협의된 날짜로 가서 그걸로 4분의 3, 4분의 4를 나누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자 지들이 협의를 해서 40일로 정했대 어떻게 해요 30일 측량 10일 검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해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이건 계속 출제됩니다 이것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이건 가로는 듣기 되게 좋아 4분의 3, 4분의 2 순서 바꾸기도 좋고 가로는 좋고 5분의 3으로 된 적이 있어요 5분의 3 그렇죠 또 40일로 합의됐다 냈어 어떻게 돼 30일, 10일 가는 거예요 자 또 해봅시다 합의가 20일이래 어떻게 합의가 20일이래 그럼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 아 분수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합의된 날짜가 나오잖아요 얼른 나누기사 치세요 나누기사 나누기사 하면 어떻게 돼 5일이지 5일 20일에서 5일 빼면 15일 이렇게 돼요 날짜가 나왔다 그러면 얼른 나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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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나오면 무조건 나누기사예요 나누기사 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20일이다 자 검사 며칠이냐 검사 며칠이냐 나누기사 하면 5일이니까 이렇게 돼요 만약에 60일로 합의됐다가 어떻게 나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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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15일 또 45일 그러겠지 이것도 어려운 계산 지금 나누기사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면 이건 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나누기사 왜 오세요 나누기사 이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거 나오면 가로 넣기 정도 나오고 만약에 계산하라 나오시면 얼른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못 건들면 또 무조건 틀리고 시간만 날리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4분에 3 4분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51페이지로 갑니다 51 자 51페이지로 올라가시면 자 51페이지 기준점 성과 관리와 열람이라고 써져 있죠 자 7편 보세요 제가 표 여기다 실어놨거든요 자 기준점이 몇 개 있어요 기준점이 3개 있어요 3개 자 삼각점과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있어요 기준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성과라고 나왔는지 성과 성과라고 나왔는지 표지라고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표지 자 표지라고 나오면 일이 쉬워져요 표지라고 나오면 무조건 소관점 끝 자 기준점 표지 그랬으니까 삼각점 표지 삼각보조점 표지 도근점 표지 전부 다 누가 관리한다 소관점 끝이에요 표지라고 나오면 간단합니다 표지 관리는 다 소관점 끝 자 잘못됐으면 소관점이 계속 폐기하고 멸시를 하고 한다 표지 나오면 무조건 샜다 무조건 소관점이 한다 그렇죠 표지는 무조건 소관점 근데 성과가 나오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도이사 삼각점에 대한 성과 보존관리 열람은 시도사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다 소관점 이렇게 간단했는데 이게 개정됐어요 이게 개정됐어요 삼각점의 성과를 열람하려면 어디 간다? 시조사한테 가는 거였는데 이게 개정되어서 또는 소관청에 열람하러 갈 수 있게 됐어 그럼 이게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왜? 소관청에만 가면 세 가지를 다 열람할 수 있게 개정됐거든 좋아진 거지 개선된 거예요 이런 거 개선됐다고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기자들이 이런 거 알아보라 몰라 신문에 안 나와 자기들은 이랬는데 신문에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해요? 시험에 대해 시험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알라고 그래가지고 개정되고 나서 이거 또는 소관청 나올 거다라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나왔어요 제가 찍은 지 4년 만에 나왔어요 완전 너무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나왔구나 오래 나왔구나 이러면서 정답이 시조사 또는 소관청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딱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찌됐건 이게 나왔어요 전 소원을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이게 실제 안 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이 건너뛰고 제형이 건너뛰고 이제 만약에 나올 때 됐다고 하면 이거 나올 차례예요 이거 나올 차례예요 이거 이건 통보 있죠? 통보? 통보는 보조점 도군점은 통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어디만 있어요? 삼각점에만 통보 있어요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이 시조사한테 합니다 삼각점 표지도 누가 관리할까? 소관청이 하지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해요? 시조사가 하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관청이 표지 관리하고 나서 시조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소관청이니까 통보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다 소관청이니까 여기에만 통보 규정이 나온다 통보는 소관청이 시조사에게 통보하고요 이거 장관에게 통보한다면 틀립니다 장관 통보 큰 거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시조사한테 통보한다 이거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건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거를 도군점 표지가 변경되면 통보한다 OX 이렇게 될 수 있지 삼각점에 대해서만 통보 규정이 남아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시조사가 관리하고 열람해 주는 건데 여기 또는이 생겼다 이 정도예요 제가 볼 땐 이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거 봐주세요 그 내용이 지금 51페이지 메뉴에다가 표로 이쁘게 정렬는데 그거 확인하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지적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요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 또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두 개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축적변경 할 때는 무슨 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위원들 몇 명이었죠? 다섯 명에서 열 명 여기도 똑같아요 다섯 명에서 열 명 다 똑같아요 축적변경위원회 위원들은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들은 누구 친구들? 국토교통부 장관 친구들 지방지적위원회 누구 친구들? 시도의사 친구들 각자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중앙지적위원회는 장관 친구들 지방지역에는 시도의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땅을 사면 산자 붙은 거사 안 붙은 거사? 붙은 거사 붙은 거사 산자 띄는 게 뭐죠? 등록전환 등록전환 측량 한다 안 한다? 한다 어디 가서?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한단 말이에요 의뢰 수행자한테 의뢰하면 돈 내죠? 돈 내고 의뢰하면 얘네하고 소관청 공무원들하고 친해 안 친해? 친해 그럼 다음 날? 다음 날?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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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나는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50평 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측량이 이게 뭐냐 따져야지 어디 가서 지적위원회 가서 따집니다 측량 잘못된 것 같다 이 측량이 되게 특수한 거기 때문에 위원회가 따로 있단 말이죠 어디부터 가겠어요? 지방지역에 한 판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한 판 더 하는 거지 심사, 재심사 심사, 재심사 심사, 심사 어디에 한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역에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디에 가요? 중앙지역위원회의 재심사 재심사 됐죠? 그런데 문제 이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는 당연히 재심사도 하지만 이거 말고 네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다시 지방지역위원회의 심사 끝 더 이상 없어 얘는 딱 심사밖에 없어 중앙은 재심사 플러스 정책개발, 기술개발 정책 있으면 기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기술도 개발해요 정책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합니다 기술이 있는데 기술자가 없어 기술자 어떻게 해? 양성해야지 너무 많이 양성했어 징계, 징계 됐죠?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거기다 재심사까지 다섯 개 이게 시험이 그렇게 잘 나와요 중앙지역에 하는 일 다섯 개 이 시험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업무를 써놓고 지방지역위원회 그럼 틀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는 거죠 자 지금 교재 5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정책개발, 기술개발 또 재심사 그 다음에 양성, 징계까지 예쁘게 다섯 개 있죠? 얘네들은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그럼 벌써 다 외웠을걸요? 정책개발, 기술개발, 기술자, 양성, 징계 네 개 끝났잖아요 그럼 재심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다섯 개입니다 이건 시험이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냥 심시황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지금 53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죠 이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다섯 명에서 열 명은 누구 친구들? 장관, 장관, 장관 친구들 장관 친구들 뭐 하는 애들이죠? 장관 친구들 뭐 하는 애들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친구들이다 뭐 할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학 교수들이에요 법에다가 대학 교수라고 안 쓰거든요 대학 교수라고 쓸 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랬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했다는 걸로는 공부를 잘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요즘 대학 교수들 실기 같은 거 가리시는 교수들은 학식이 뛰어나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대학 교수들 중에 저 사람도 교수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누가 뽑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친구들 대학 교수들 중에서 몇 명? 3명에서 8명이에요 3명에서 8명 왜 3명에서 8명이냐 위원장, 부연장 빼고요 위원장, 부연장은 대학 교수가 아니야 위원장은 담당 국장 부연장은 담당 과장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장, 부연장은 따로 못 뽑아요 이미 정해져 있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걔네들은 임기도 없어 거기 국장 되면 그냥 위원장이야 과장 되면 부연장 정해졌고 나머지 몇 명 남아요? 3명에서 8명은 장관 친구들 대학 교수들 알 수 있죠? 대학 교수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위원 써 있죠? 지적이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 위쳐간다 3명에서 8명이겠죠? 그 밑에 리울을 보시면 위원장 부장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임기는 2년 후 3명, 8명은 2년씩 돌리는 거예요 장관 친구들이 8명보다 많겠죠? 그럼 8명만 앉혀놓으면 나머지 친구들 나도 대학 교수인데 삐지겠지 그럼 얘들한테 뭐라 그래? 2년만 기다려 2년 기다리면 네 차례야 2년씩 돌아간단 말이죠 위원장, 부연장 그럴 필요 없어요 위원장, 부연장 그냥 임기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밑에 회의 소집하고 부디기하고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 시우세 보시면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여는 거예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건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아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똑같습니다 세 개의 위원회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응 보시면 5일 전까지 보이시죠? 5일 전까지 파란 글씨로 제가 5일 써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 이거를 적어도 5일 전까지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요 그냥 그런가 보되 하지만 되게 심각해요 위원회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 친아애들 몇 명이 딱 짜고 기습적으로 회의를 싹 열어버리는 거지 그럼 반대하는 애들은 못 올 수 있잖아요 적어도 5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반박 준비해왔라 이거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통지해가지고 들고 와라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일시, 장소, 안건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준비해서 와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안 오면 걔는 뭐 포기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합니다 이거는 축적변정위원회도 똑같아요 우리 지방지역이나 중앙지역에 다 똑같아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국회에서도 청문회 할 때 청문 증인 부르잖아요 그때도 5일 전이에요 5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 국회에 나오잖아 그래서 적어도 5일 전에는 알려져야 한다 서면 통지 자, 그럼 이때 지읒하고 치읒하고 묶으세요 지읒지읒 묶으세요 하나는 있다고 하나는 없다잖아요 이 두 개를 있다 없다를 다 바꾸기 좋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어 관련이 있는 경우는 참석할 수 있다 없다 관련이 있으면 참석할 수 없다 있다 같지 않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참석하면요 지가 측량한 걸 지가 심의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측량한 거를 남편이 심의한다 이런 거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읒에 보시면 의견 들을 수 있고요 현지 조사할 수 있어요 의견 듣고 조사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이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가 없다 두 개 있다 없다 싹 바꾸면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림 그려놨어요 제가 54페이지에 그림 그려놨죠? 그러면 이 절차 외우고 이제 끝냅시다 적부 심사, 심사 우리가 측량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누가? 내가 그러지 말고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내 땅인데 측량이 잘못됐다 따지는 거죠? 또 이해관계인도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도 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수행자 수행자도 적부 심사 청구가 됩니다 관련된 거는 수행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적부 심사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심사 청구한다 X 지방지적위원회를 청구한다 X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를 청구한다 O 이렇게 된 거예요 거쳐서 위원회 여기도 말이에요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서 중화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간다 이름 틀립니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심사 청구가 됩니다 만약에 재심사 청구를 시조지사를 거쳐서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또 어떻게 바꿀까?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소관청을 바꾸겠지 소관청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틀리는 거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중화지적위원회 틀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를 거쳐서예요 거치는 게 뭐냐? 거친다는 말은 사전에 적어도 시도지사가 30일 정도 조사해서 넘겨라 이 소리예요 조사를 해서 원래 얘는 조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주 업무는 심의의결이에요 심의의결이 뭐냐? 모여서 회의한다는 소리야 조사는 미리 좀 해와라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지만 미리 네가 좀 조사 좀 해와라 조사하는데 며칠 걸려요? 30일 얘네가 회의할 때 원래는 30일이었는데 60일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30일이 회의 못하니 좀 더 하자 60일이 개정되고 나서 이것도 짧아! 우리 연장 좀 하자 30일 그래서 최장 회의 며칠 90일까지 그러면 미리 조사하는데 30일 걸렸고 최장 90일까지 가면 거의 넉 달 걸립니다 넉 달 걸리면 너무 미안해 넉 달 청구하고 넉 달 기다려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미안하니까 의결선은 지체 없이 의결선은 지체 없이 의결선은 지체 없이 되게 미안하죠? 넉 달 걸리고 지체 없이 보냈더니 얘는 또 눈치 없이 한 7일 걸립니다 한 일주일 걸려요 7일 7일 이내 당사자들한테 통제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의결 1심 의결을 받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재심사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다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의결선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게 중요한 거죠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네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갑니다 여기 조사할 때 며칠? 30일 심의결 며칠? 60일 연장? 30일 의결서 지체 없이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눈치 없이 한 7일 걸려요 됐죠? 1심 의결서 재심사 의결서 나왔죠? 장관이 재심사 의결서를 본인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전달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의결서가 두 개 있어 1심 의결과 2심 의결 다 있어 두 개를 포개가지고 소관청에 보냅니다 소관청이 위원회 의결을 받은 거죠? 적부심사 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소관청 어떻게 해? 위원회 의결이 났어 소관청 어떻게 해? 깜짝 놀라? 왜 이걸 나한테 보내주지? 위원회 의결이 나면 적부심사 의결이 나면 소관청이 직권 정정 직권 정정으로 가는 거예요 직권 정정 왜 직권 정정이냐? 적부심사가 왔거든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이 나면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 지난주에 직권 정정할 때 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진짜 있어요 한번 가보죠? 우리 교재 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37 37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37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가보니까 6번 있어요 6번?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어요? 거기 누가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고 써놨어요? 써놨어요 그렇죠? 적부심사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이 나면 소관청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연결이 이러면 진도가 끝난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거기다가 필기하세요 라고 하면서 써줬단 말이죠 기억 안 나요? 지난주에 거기 밑에다가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고 쓰시고 다음주 진도 끝날 때 물어볼 거라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됐고 됐고 돌아오고 자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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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까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뭐 딱히 뭐 확실히 외우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음 달에 또 하고 또 하고 시험 볼 때까지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54페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절대 안 지쳐요 재밌어 난 시험 볼 때까지 똑같은 얘기하는 거 재밌어 자 54페이지 보세요 제가 올해 강의한 지 19년이에요 19년 이것만 19년 19년 내년 20년이에요 20년 미쳤나 봐 나도 사실 저 강의 처음 할 때 얼른 돈 벌어가지고 장사해야지 그랬는데 미천이 안 보여 미천이 안 보여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 그래서 19년 차인데 저 강의 처음 할 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럴 때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수강생들이 안 까먹을까봐 안 까먹을까봐 설명하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아는 거 또 한다 그럴까봐 괜한 걱정을 3년을 냈어 내가 첫째 강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걸 또 얘기하면 또 재미없는데 새로운 얘기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19년 동안 하여튼 같은 얘기 계속 할 거니까 올 때까지 할 거니까 수업 빼먹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 외워져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참 별게 다 걱정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에 30, 1, 2살 먹어가지고 강의실에 있으면요 전 강의실에서 제일 어렸어요 제일 어렸어요 그때는 또 수험생 연령대 높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연령대가 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죄책감 갖지 마시고 외우면 돼 또 외우면 돼요 제가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5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거기 그림도 그려놨어요 이미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 수행자 수행자 밑줄 치세요 수행자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한다고 굉장히 이상해요 문제에 갑자기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해? 갑자기 괜히 없던 의심이 생겨 그러다가 이제 54페이지를 딱 보면 밑줄이 쳐져 있는 거지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수행자 수행자도 원래는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아니었는데 이 개정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에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된다 저 있죠? 오른쪽으로 가시면 55페이지죠 55페이지 맨 위에 이번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조사합니다 며칠 30일 이내에 조사해서 위원회 회부를 합니다 3번에 보시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 며칠? 60일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의결로써 지들끼리 좀 더 하자 라고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계속 연장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연장하되 30일 범위에서 연장하기 때문에 열흘만 연장하자 이런 건 돼요 20일만 연장하자 됩니다 40일 연장하자 그건 안 돼요 30일 범위 내에서 한 번만 1차 연장 의결로써 연장이 가능하다 좀 치사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하면 안 돼요 직권 연장이 아니라 의결로써 연장합니다 의결로써 4번 심사 의결서 의결서는 위원장과 참석했으면 반대를 했어도 전원 다 서명달인 해줘야 돼요 전원 다 서명달인하고 지치없이 시설세계 송반나 지치없이죠 자 이제 외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기 자 31 61 31 지치없이 외우세요 363 지치없이 363 지치없이예요 예전에는 333이었거든 이 개정돼서 363을 바뀌었어요 363 지치없이 그럼 지치없이 갔으니까 눈치없이 7일 그랬죠 1심 2심 갈 때는 91 그리고 이게 똑같아요 363 지치없이 7일 똑같아요 자 이거 외우면 똑같이 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것만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대신에 나왔다 그러면 91 나올 수 있죠 91 자 91은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1 네 재심사청구가 되는 겁니다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자 우리 지적법에 91이 딱 두 번 나와요 딱 다음 바다로 된 토지 통지 받은 날로부터 91 이거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1 딱 91 두 번 나옵니다 91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7일 보입니다 7일 자 시도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 청구인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어있고요 재심사청구 받은 날로부터 91입니다 자 장관을 거쳐 중앙경인에 나와있죠 자 밑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8번 자 동그라미 8번에 뭐가 있어요 지적 소관청 자 소관청은 어떻게 해요 직권 정정하게 되어있죠 아니면 측량성과를 수정하거나 직권 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8번으로 연결됩니다 그 밑에 특별 자치 시장 동그라미 자 특별 자치 시장 좀 특수한데요 특별 자치 시장도 지적 소관청이에요 특별 자치 시장 세종 시장이죠 소관청이니까 똑같이 소관청이니까 직권 정정 또는 측량 성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죠 됐고요 넘겨보시면 56페이지 56페이지 56페이지에 제가 선물로 지적법에 나오는 모든 날짜를 다 넣어놨어요 거기다 큰 선물이 아닌 것 같은데 선물로 모든 날짜 다 넣어놨죠 이거를 날 잡고 외울 리가 없어요 날 잡고 외우면 그날 까먹어 그래서 오늘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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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다 두 개 표에 보시면 90일짜리 두 개 있습니다 적부 재심사 언제부터 90일이요 의결서 받은 날 1심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심사 가는 거죠 받아래 둔 토지 말소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에 말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울 수 있죠 90일 딱 두 개 있으니까 나머지들은 가다 가다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15일이 두 개 두 개 네 개 있어요 15일 이내가 두 개 있고 15일 이상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 되면 90일은 오늘 외우다 치고 15일만 좀 신경 좀 쓰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들은 가다 가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외워지는데 15일은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다 모아놨으니까 15일은 좀 신경 쓰시고 아시다시피 등기법에서는 날짜 잘 안 나와요 등기법에서 날짜 나올 건 1개월 그 정도밖에 없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날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외우시는데 일단 15일이 중점입니다 15일 딴 건 포기하고 15일부터 외워요 15일부터 4개 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두 개씩 더 붙이는 거예요 그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15일 기형 본 김에 15일 이내 두 개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신고 착수신고 변정신고 완료신고 오늘 배웠죠 착수 변정 완료 신고 꼭 15일 15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소관촌 가서 착수신고한다 신고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정리 후 등기가 필요하대 등기가 필요한 며칠 15일 필요 없으면 7일 7일은 그 바로 위에 있어요 7일 15일 그것도 얼마나 신경 써서 배치를 했다고 이렇게 자 그 밑에 청산금 결정공고 몇일 이상 15일 이상 15일 이상이 나와있죠 청산금 결정공고 자 복구 자 복구 술기에는 몇일 걸려요 15일 이상 그죠 그때 15일 이렇게 해서 15일 4개가 서로 좀 뜬금없이 나와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신경 써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지적법 진도 마무리하고요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휴강 휴강하고요 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이번 주 문제 있습니다 이번 주 문제 맨 뒤에서부터 가보죠 이번 주 문제 이번 주 문제 10번 문제부터 볼게요 10번 자 이번 주 문제 10번 보세요 10번 자 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있죠 자 10번에 1번에 보시면 특별 자치시장 시장 특별 자치시장 세종시장 소관청이죠 소관청 자 위원회 의결을 받은 후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가 없대 그럼 20에서 끝난 거네 그럼 그걸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증량 성과를 시청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다 자 2번 위원장 부연장 자 위원장 부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한다 제외에요 포함해요 제외 맞죠 제외 위원장 부연장 임기가 없어요 3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을 자 5일 전까지 서면 통제한다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습니다 5일 전 4번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수행자는 직접 실시한 측량 성과를 청구대에 첨부해서 시의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제출한다 맞아요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가 있다 그거에요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불복한대 의결했는데 불복한대 그럼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네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장에 제외심사 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의결이 있는 날 있는 날이 아니라 받은 날 의결서를 받은 날이죠 그래서 90일은 무조건 받은 날을 찾아내야 돼요 90일은 두 개 있었죠 둘 다 받은 날 통지 받은 날 의결서 받은 날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이런 문제가 노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90일을 어설프게 외우고 있다는 걸 노리는 거예요 90일을 만나면 문제 풀다가 어떻게 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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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면 어떻게 해? 사고가 정지해 사고 정지하고 앞뒤가 안 보여 91일이 너무 반갑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2, 3, 4 다 맞았는데 5번까지 맞아버리면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났다 이제 가슴이 두근 두근하면서 그렇죠? 다른 문제 하나도 안 들어와 그렇죠? 이거 노리는 겁니다 문제 만들면서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 아주 정교하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 배치서부터 여기서 함정 파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고 그다음에 정답 1번 쳐놓고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작정하고 0점 만들려면 0점 만들 수 있어요? 공부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다 0점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왜? 시험 보다가 그대로 말리는 거예요. 작전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이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문제 풀면서 경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90일 나았으면 주변에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면 어디서 사기를 쳤을 것이다. 그거를 경험으로 쌓아야 문제 풀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50점 나면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50점. 50점은 정말 잘한 거고 어느 정도 문제 풀이 훈련이 돼야 55.6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문제 풀이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 보세요. 9번. 9번. 패턴을 어떻게 하냐? 이 프린트 지금 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패턴을 연구해가지고 문제 연습을 시켜놨겠어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1, 2월 달에 OX 다 드렸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외우세요. 답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라고. 외우라고. 뭐 가지고 X를 만들었는지를 찾아내보라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거 외우고 나면 문제 풀이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자, 10번은 5번이 틀렸고요. 자, 9번으로 올라갑니다. 9번. 9번은 오른 거 찾기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오른 거. 틀린 거 4개를 찾아야 되거든. 자, 9번에 1번에 보시면 소유자 나왔죠? 이해관계인 나왔죠? 수행자 나왔어요. 자, 다툼 있으면 시도 제사를 거쳐. 맞아요? 거쳐. 자, 지방교육이네. 맞아요? 맞아요. 1번 맞네. 그런데 1번이 맞아버리면 이제 불안한 거지. 바로 오른 거 고르셔 1번이 맞아버리면 바로 찍고 못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오른 거 고르셔가 어려운 문제예요. 오른 거 같지만 확신이 안 서거든. 자, 그럼 2번 보세요. 위원장, 부원장. 각 한 명을 제외한 다섯 명에서 열 명을 우상한다. 포함해요. 포함. 포함이죠. 제외하는 건 임기할 때 제외하는 거예요. 임기. 포함이고요. 자, 3번. 위원장, 위원장에서 장관 임명 기초 간다. 아니죠.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자동으로 대기되어 있으니까 임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틀렸어요. 자, 뭔가 임명하는 게 있었죠? 제일 이쁜애. 그건 축첩변경위원회. 축첩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청이 제일 이쁜애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축첩변경위원회고 여기서는 담당 국장이 정해져 있어요. 4번. 지정위원회 위원이 적부심사심사 측량사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으면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련이 있으면 참석하면 안 되지. 자, 4번 틀렸죠? 5번. 위원회 사안에서 심의결하는 최대 기간이 60일이에요? 90일이에요? 90일. 연장이 되니까 90일까지 되는 거죠. 1번만 맞는 말이죠. 자, 다음. 8번 보시죠. 자, 방금 봤으니까 풀리는 거고 또 나중에 풀면 또 다릅니다.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같은 문제라도 한 번 맞췄다고 계속 맞추지 않아요. 아침에 맞추고 저녁에 틀리는 거 해보셨죠? 아침에 맞추고 저녁에 틀리고 이게 내가 어떻게 맞췄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몇 번 수행이 돼야 됩니다. 자, 8번 같게 8번. 8번에 지적증량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사법적, 법적 증량이죠. 그다음에 입체 아니고 평면. 평면. 평면이에요. 지적법에서 토지 경계를 딱 정하면 민법상 소유권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토지 범위를 주장해봤자 지적법에 그려진 선만큼만 내 건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죠. 민법에서는 경계성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경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법적 증량, 국가적 증량에게.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멋있게 사법적 증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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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증량 성과는 시도지사 성과죠. 보조증량과 도근점 증량 성과는 소관청이 보존관리나. 맞죠? 맞아요. 3번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해 변경할 때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맞아요? 통보, 통보. 통보 누가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삼각점에 대해서 통보하는 겁니다. 4번 소관청은 지형지물 변동으로 도근점 성과가 다르게 됐을 때 수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틀렸죠? 도근점은 통보 대상이 아니에요. 삼각점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4번. 5번은 기준점 표지. 기준점 표지라 표지. 표지는 고민할 거 없이 다 소관청이에요. 표지. 땅바닥에 설치한 거 다 소관청 하는 거예요. 성과가 나왔을 때만 시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7번으로 올라가죠? 혹시 몰라서 한번 해봤는데 7번에 공인중개사 A는 한필지 경계, 복원, 측량을 수행자에게 의뢰했다. 수행자에게 의뢰했어요. 아래의 경우 검사기간은 빼고 측량기간 계산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 동네에 기준점 몇 개 설치해요? 24점.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한 점 설치하는데 며칠 가산? 4일 가산. 원래 측량은 5일이죠. 검사는 4일이잖아요. 그렇죠? 두 점 설치하면 4일. 15점 설치하면 4일. 16점 설치하면 1일이니까 5일이 된 거지. 17개도 18개, 19개 똑같죠? 20개 설치하면 6일 되지. 플러스 1, 플러스 1. 21개, 22개, 23개도 6일. 24개 설치하면 7일. 지금 문제가 24개라고 그랬죠? 이거는 빼라 했어요. 빼라 했어요. 검사청은 빼라 그랬고. 측량이 5일인데 가산이 7일이면 5일 더하기 7일은 12. 정답이 12. 이렇게 하는 거죠. 25개, 26개, 27개 똑같아요. 전부 다 7일 가산이니까 측량은 11이 됩니다. 11. 자, 문제에서 검사는 빼라 그랬죠? 검사.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5번. 자, 6번으로 올라가죠? 의뢰. 자, 지적증량. 의뢰 절차로서 잘못된 거. 6번에 1번에 보시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측량이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요? 지적증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 6번에 1번. 뭐 당연하죠. 2번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경유의 측량으로 한 확정 측량 성과. 자, 삼각점과 확정 측량은 좀 중요한 것들 있죠?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소관청에게 꼭 받아야 된다. 좀 안 좋죠? 자, 삼각 측량하고 확정 측량은 중요하니까. 시도지사한테 검사를 받는 거였는데 개정이 됐다 그랬죠? 넓으냐? 좁으냐? 따졌죠? 그래서 넓으면 시도사, 좁으면 소관청이니까 무조건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은 그 동네 면적을 봐야 된다. 넓으면 시도사, 좁으면 소관청으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개 빼놓고는 다 소관청이 검사받는다는 건 맞아요. 이 경우는 시도사 갈 때도 있다. 2번이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3번, 경위의 측량, 밑줄. 경위의 측량. 이걸 보는 순간,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등록부가 있어도 지적도도 있는 겁니다. 지적도는 전국에 다 있어야 되니까. 3번은 맞고요. 4번,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현정의. 현정의. 경계부분 측량과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됐죠. 5번, 소관청이 검사를 했는데 측량성과 정확하다. 라고 하면 수행자한테 줍니다. 그럼 수행자는 의뢰인한테 또 줍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발급이 돼요. 좋은 말이고. 2번이 틀렸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5번, 5번 문제. 옳지 못한 거. 5번의 1번에 보시면 소유자 변동 나왔어요? 5번, 1번. 소유자 변동이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런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밑줄.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하면 며칠? 15일. 언제부터 15일이요? 등기 완료 통지사 접수한 날. 여기까지 보셔요. 그냥 접수한 날 물으면 안 돼요. 등기 완료 통지사 접수한 날. 등기 다 끝나고 돌아온 날이에요. 3번, 통지받을 자의 주선한 것을 알 수 없어. 알 수 없으니까 통지를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또는이요, 미시요? 또는 인식공부 또는 인터넷 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한 걸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4번,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토지 이동 정리했으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해줘야 됩니다. 축척 변경도 촉탁사위에 있었죠? 축척 변경도 촉탁사위에 있었다. 그렇죠? 정답 1번만 틀렸네요. 4번으로 올라갑니다. 4번, 4번에 다음 공간정보 구조관리법령상 소유자 정리예요.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1번에 보시면 지적공부에서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 등기가 증명하는 등기, 등기, 등기를 가지고 정리한다. 맞는 말이에요, 소유자. 2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요? 수석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 맞죠? 3번, 소유자를 정리할 때 등기부에 의존하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 안 되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할 등기관서에 거꾸로 통지를 해준다. 이 통지가 불부합 통지예요. 불부합 통지. 4번 보시죠. 소관청이 필요하다. 아무데나 소관청이 필요하면 공짜로. 지적공부 등기부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부 열람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어요. 소관청이 공짜로 등기부를 볼 수 있다. 안 맞아. 부합되지 않는 상을 발견했어. 소유자가 틀렸네? 이럴 때는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 직권 정리할 수가 있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게 틀렸죠? 5번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무료로 한다. 3번으로 올라갑니다. 3번은 대위 신청. 가장거리가 먼 것은? 3번에 1, 2번에 보시면 국가가, 국가가. 메이팔 취득 토지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행정기관, 장이, 대위하는 거죠. 두 번째, 학교용지, 하천. 이런 애들은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고 써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천이나 도로나 학교용지 이런 거 나오면 공공사업이구나. 누가 대신한다? 사업시행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는 누가 있어요? 관리는 있어. 관리는 없으면 대표자. 라는 거죠. 3, 4번 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5번인데. 5번 왜 틀렸어요?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가 나서면 안 되죠? 채권자. 자, 2번 문제 가보시죠. 자, 2번에 1번에 보시면 축적 변경하는 토지 소유자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한다. 왜 틀렸어요?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서. 자, 의결서는 시조사한테 내야죠. 소관청한테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소유자가 축적 변경 신청하려면 동의서만 있습니다. 동의서만. 자, 그다음은 승의 신청할 때 의결서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그럼 합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합병 때문에 일부 토지만 조금 축적 변경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의결 승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동네 조금만 하는, 그런 거는 정식 축적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사항이 아니다. 의결 사항이 아니다. 라는 거죠.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 지분은 맞는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의결 승인 안 하고도 일부만 조금 축적 변경하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3번에 축적 변경 시행적인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은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하는 거죠. 도시개발 방식은 본본 붙이는 거. 그거 준용하는 게 뭐 있죠? 지축행, 지축행, 지축행. 그때는 지번 본본으로 붙이는 거죠. 면적 경계에 접해. 얘네들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측적으로 측량해야 된다. 3번 맞고요. 4번 보시죠. 축적 변경의 측량 결과. 측량 전비에서 면적의 증감이 있대요. 그러면 전원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증감이 있어도 전원 동의니까 할 수 없죠. 5번 청산금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납부고지수령 동지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이에요. 받은 날로부터 1월. 소관청이 이신청하면 소관청은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보내. 또 1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611이었죠. 1번이 틀렸고 다시 1번으로 마지막 문제에 올라가죠. 1번, 1번. 소관청은 축적 변경할 때는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의 3부 대상 동의서 맞아요? 의결서를 전부 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맞죠?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 소관청은 시행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30이상 공고? 20이상 공고죠. 이게 무슨 공고예요? 시행 공고. 시행 공고는 언제 한다? 시행 공고는 시작하잖아요. 승인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요.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승인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요. 또 공고하고요. 또 공고하죠. 시행 공고.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30일이네.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20일이네. 이렇게 의식이라고 했죠? 20, 20, 30, 15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20일 이상 하는 거예요. 20일 이상. 이거를 헷갈리게 30일로 싹 바꾸는 거죠. 30일은 30일 이내로 바꿔야 돼요. 이내.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나머지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오늘 진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서부터는 기추문제집이랑 요약집이랑. 둘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5월, 6월 달 우리 기추문제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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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